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은 같아요 달라요? 선생님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립은 없다 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인데 고립 없다라는 주의면 네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은 같은 거예요? 그건 아니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? 그 영상에 관한 거는 고립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서 요즘 고립이라는 단어가 좀 유행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협응과 기량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보조근이 개입되는 자체를 약간 잘못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동근만 잘 들어가게끔 보조랑 기량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싹 다 배제해버리고 그 자체를 나쁜 행위로 치부해버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영상이고 고립이 없다라는 뜻이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고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관점에서 이해를 하실 때 주동근만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높은 비중으로 사용을 하는 자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어를 말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고립하는 거지 고립이 고립이고 주동근에 대미지를 크게 주기 위해서 우리만의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세로 과부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군요 근데 또 사람들이 운동을 하시다 보면 가장 본인한테 약간 느낌이나 자극이나 펌핑이 잘 오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근성장 근비대의 가장 좋은 횟수가 뭐 8에서 12, 8에서 15회 이게 가장 저같은 경우도 운동이 가장 잘 되고 실제적으로 펌핑감도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중량이 어쨌든 그 수행능력이 늘어야 근비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8에서 15회의 중량이 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늘려면 파워리프팅식 훈련도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느낌 느낌 고립 이 단어에만 치중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벤치 빈봉도 막 딸딸 거리시는 분들이 고립 느낌 한다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고립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히려 중급자 이상이라는 이제 약간 레벨 반열에 들어가고 나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오히려 초심절 때는 가장 기초적인 그 동작의 숙련도나 운동 수행 능력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음 그럼 선생님 얘기를 약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디빌딩은 어쨌든 이 무게를 조금 느끼는 트레이닝이라면 파워리프팅은 그냥 진짜 드는 트레이닝이네요 그렇죠 중량 그 자체가 이제 그 운동이 목적이니까 이걸 조금 더 가하게 얘기하면 파워리프팅은 무지성으로 드는 거고 보디빌딩은 무지성으로 드는 건 아니지 아 약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드는 거예요 이제 보디빌딩도 그 운동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거고 파워리프팅도 그 운동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그 중량 그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이제 동원 하는 게 필요한 운동이고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중량일 뿐이다 이런 말이 아 몰아가게 걸릴 거 같은데 그러면 사실 더 사람들의 이해가 쉽게끔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PT를 받으러 왔는데 어떤 걸 가장 많이 고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템포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템포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뭐가 어떻고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고쳐 나갔는지 리프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 긴장도 보다는 중량을 리프팅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주동근의 지속적인 긴장 유지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수축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때 여기서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축할 때 한 템포 쉬고 내려야 더 많은 중량과 횟수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보드 빌딩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우선 템포랑 수축했을 때 마무리 구간에서 그 다음 지점에서 네거티브가 이제 얼마나 세밀하게 걸려서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처음 운동 배울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첫 구간과 끝 구간 힘치는 법을 다르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첫 구간 끝 구간을 무조건 빵 치던가 툭 놓던가 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맞아요 그 구간을 통제를 지켜버리니까 통제를 지켜버리니까 와 이거 막 너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루는 중량을 하나도 못 다루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구간 끝 구간을 그 나머지 구간에서 쓰는 힘처럼 쓰게끔 만들어주니까 확실히 자극도 잘하고 맞아 중량은 못 들겠고 더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느끼고 있는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의 차이는 결국에는 무게에 대한 통제력 차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얼마만큼 세밀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빵빵빵 쳐가느냐 이 차이가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을 나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첫 구간 마지막 구간에서 보디빌딩식 트레이닝 같은 경우 모든 보디빌더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그냥 한 80-90% 빌더분들이 긴장 유지를 위해서 템포 조절을 약간씩 들어가는데 반해서 리프팅 같은 경우는 그냥 빵 쳐버리죠 그 차이가 일단 모든 운동 템포 리듬에서 가장 커요 음 근데 반대로 말하면 파워리프팅 훈련 방식이라고 일걸어지는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들을 템포만 바꿔서 적용을 시키면 보디빌딩 운동이 되는 거예요? 굉장히 좋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는 파워리프터들이 보디빌더가 되기 쉽겠네요 아 이거는 또 예 근데 확실히 힘 좋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완전 중량이 생초자이신 분들이 속도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있던 힘이 더 약해지겠죠 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유의한 건 사실이에요 네 템포 조절해서 고집만 안 피우면 훨씬 유리해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도 결국에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파워리프팅식 훈련도 하신다는 소리예요 해요 저는 왜냐면은 내가 말했잖아 보디빌딩식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다수의 훈련이 약간 템포를 이제 수축 이완 이제 끝 구간에서 조절을 하는 동작들이 많은데 이런 템포로 할 수 있는 중량이 늘려면은 리프팅 훈련이 간간히 들어 가줘야 돼 메인은 아니더라도 약간 빌더 분들이 약간 그런게 있어 약간 좀 무게 혹시 많다 싶으면 저거 막 파워리프팅식 훈련 아니냐 하는데 다 필요해요 결국에 결국에는 파워리프팅을 하고 싶어도 보디빌딩 운동이 필요하고 보디빌딩 운동을 하고 싶어도 파워리프팅 운동이 필요하고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힘을 쓰는 운동이라도 각각의 소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운동에서는 이제 머신 운동으로 지그시 해야 되는 이제 템포를 요하는 운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운동을 추가를 해 주셔야 스쿼트 데드리프트 중량이 이제 더 늘어나는데 다 조화를 잘 맞춰야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보디빌딩도 해보고 파워리프팅도 해보고 하다가 엄청 어나더 레벨의 선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이건 아직 제 생각인데 결국에는 정점으로 가면은 그 두 운동이 구분이 안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중량도 엄청 잘 다루는데 저목에도 컨트롤을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에는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의 끝선은 같지 않을까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발생해 근육이 디테일 아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은 정말 세세하게 각도변형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합 때 사이즈랑 단순히 체지방 커팅만 보는 게 아니고 근육 각각의 이제 정말 세밀한 세퍼레이션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각도 훈련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볼륨이 솔직히 말해서 파워리프팅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량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결국엔 같은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워리프팅은 중량 훈련을 할 때 보디빌더들은 더 디테일하게 다른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일단 힘 많이 빼고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근매스나 근력 그 요소 자체를 파워리프팅만큼 우리가 몰빵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엑스포나 이런 거 가봐도 사이즈나 진짜 막 떠발이 이런 거는 빌더들 보다 파워리프터들이 더 커 그냥 사이즈만 놓고 보면 빌더들이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리프터들 보다 사이즈만 놓고 보면 작은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제 끝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부디빌더라는 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식으로 운동을 단계를 밟아 나가는게 좋을까요 그 뭔가 테크트리가 있을까요 추천하는 테크트리 한 일주일에 6일 운동한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바벨운동 메인으로 약간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 약간 스트렝스성이네요 그쵸 그때는 이제 딴 걸 하더라도 이제 스트렝스성 운동들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지긋한 템포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어쨌든 그날의 메인은 스트렝스인데 지긋한 보조도 가져가는 거고 그쵸 그게 근데 지긋한 운동들이 메인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그게 첫바다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메인 대신 그게 모든 이제 종목에 다 들어가진 않아 너무 저 반복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쵸 스쿼트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벤시프레스 밀리터리프레스 큰 중량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중량을 칠 때는 팍 쳐주고 네 그리고 찝찝하다 싶으면 다시 무게 낮춰가지고 고반복으로 해주시고 그럼 나머지 3일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피로로 하거나 이제 아무래도 이때 3일 한 것만큼의 이제 저반복이나 고중량을 다루진 않죠 음 음 완전히 남아나질 않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세트 볼륨이 많기 때문에 어 매번 그렇게 원아름을 쳐대면은 완전히 남아나지가 해석해 보자면 네 한 3일 정도는 파워빌딩 같은 느낌으로 좀 가다듬고 나머지 3일은 좀 보디빌딩스럽게 가자 약간 이런 거네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썩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정말로 약간 뭐 체형에 이상이 있거나 정말 중량을 드는 그 자체로 이제 관절에 막 부담이 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저는 다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근데 막 너무 느낌 위주 느낌 위주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음 이게 좀 약간 운동할때는 뭐 과학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좀 과감할때는 과감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부가 필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공부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약간 틀에서만 놀라 그래 중량을 약간 하드하게 칠때는 좀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중간선에서 유도리를 갖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운동은 유연한 사고 응 유연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주 6일 운동할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 6일 전부 다 원 RM 치고 고발 고불루 훈련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대 후 간다니까 관절이 딱 그닥 안 좋아지더라고 그때부터 약간 빈도수 조정을 했죠 근데 빈도수 조정을 오히려 하니까 좀 더 중량이 더 잘 늘더라구요 오히려 사람들이 스쿼트 잘하려면 스쿼트만 해라 턱걸이 잘하려면 턱걸이만 해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스쿼트에 필요한 보조군 운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 그런 보조군들을 따로따로 해주는 훈련들은 흔히들 말하는 단순간절 운동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의 비중도 추가를 해주시는게 스쿼트 단독의 운동 수행능력 증가만 놓고 봐도 훨씬 더 높으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생님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소소하게 아마추어 탈출하는게 목표입니다 소소하게 아마추어 탈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목표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게 낫지 않나요 일단 아마추어 탈출하고 다시 봅시다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